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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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중리하셨습니다 중자폐술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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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렇게 생각해 사실 M4가 AK보다 M4가 든든하긴 해 오물야 오물! 뭐야 그냥 들어가시나 뭐? 이건 뭐야? 뭐지? 아 근데 진짜 총소리가 나고 날 죽였는데 뭐 뭐라고? 술 마신 사람 많다 아 맞네 설날이라 아 너도 호나하면 안됩니다 나중에 방송 보시고 뭐 내가 술을 먹어 너 구독 취소 그럴 실수도 니 팬이다님 안녕하세요 큰아픽 온다 와우 팅팅팅팅팅 와 음을 둘다 형 이렇게 음을 많이 보면은 스페레포스 각이 나오죠 그림을 그려 봐야죠 그림을 그려 봐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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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방은 또 뭐지 유리티 가방 같은데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잠수부목 잠수부목 이런건가 그쵸 뭐 총기 스킨이나 이런거 좀 많이 바뀌었죠 근데 게임 자체는 똑같아요 지금 보면 패션이나 이런게 좀 많이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거의 야 거세로 그냥 다이렉트로 욕박아버리시나요 아 아 아 아 이거 큰일 났다 와 지하 어 저 큰 아이가 있어요 야 이게 안 죽는 거 필 커피가 쓴 애나 스페셜포인트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많이 쫓으면서 예 쭙쭙 오호라 어허 이게 포기지 우물 기가 막히네 명소위님 안녕하세요 다들 설명절 잘 보내시고 저는 일요일 월요일은 휴방입니다 이틀 쉬고 화요일에 만약에 연장하지 않는 이상은 화요일에 오겠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좀 길게는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한 자정쯤 해서 자정에서 자정 반 사이 한 12시 반 정도 사이 까지 할 것 같습니다 마우스 추천은 나 마이크 켜놓고 얘기해도 되지? 소통 계속 마우스는 나 좀 말 많이 한다 근데 알제? 어 마우스 추천은 손이 좀 작으시다 무선 마우스 G304 돌격하신다 마우스 벤큐 EC2 미대칭 마우스죠 아 근데 이게 좀 설명하자면 너무 긴데 뒤에서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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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트 조이기업 무산 나온다고요? 근데 저 지금 쓰고 있는 703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이제 마우스 안 바꾸려구요 일단 당분간 지금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이게 고장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나중에 한번 테스트용으로 한번 다음에 기회되면은 써보겠습니다 왜냐면 로지텍 제품이 클릭감이 좋아서요 제가 쓰고 있는 703 사세요 그냥 703 이거 좋아요 중점 폐쏠 이게 가격대가 10만원대긴 한데 10만원 초반대인데 괜찮아요 이거 아 건두인 보내준다고? 리뷰로 해달라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하 왜냐면 또 받아놓고 데스에더 그것도 지금 고의 모셔두고 있다 진짜 난 V3도 다르다고? 나 근데 로지텍의 지금 노예가 돼버려가지고 그래 그래 금서지 잡았고 금서지 잡았고 금서지 잡았고 아아 양념 다 쳐놓고 소금질 해갖고 이제 먹을 준비하는데 아아 그런 표현이 좀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아하하하 그걸 준비해야지 음 맞아 같이 로지텍 솔직히 맞아요 근데 더블클릭 이슈가 복불복이라서 네네네 무서운 로지텍이요 아아 핀 다 풀렸겠다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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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어요 오우 오우 와이 나 아 아 근데 여러분 공격하는거 봐서 우리 왠지 또 밀릴 것 같다 아니 또 못할 것 같다 왠지 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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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 거즈 관찰이 고장 everybody 쎄 아 뭐 대 다 nailed 결 아 누가 이렇게 뛰어오놈 아 방해군이다 방해군 뒤에서 그냥 공룡 발소리 쿵쾅쿵쾅 뛰어오신다 암살 가고 있는데 안좋아 1키라고 죽었어야되 자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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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프로 안할까 궁금하다 왜냐면 진짜 크거든 어 발소리를 아는거랑 모르는거랑 겁나 크거든 특히 암살 갈때 으 으 으 어 아 오 아 이게 자리를 먹어주는 거랑 안 먹어주는 게 크거든 아 마우처 이상하다 지금 방금 마우스가 안 움직이더라 와 깜짝이야 아 스페셜포스인데 까비 봐봐 형 안 뛰니까 아 까비 후핑으로 가니까 바로 바로 스페셜포스가 나오잖아 나는 디콜 하는데 협조를 안하는 느낌이란 거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잘못된 방법으로 열심히 한다는 거지 뛰면 안 된다는 거지 미션에나 집중해야 되니까요 이길 때는 뛰어주면 감사하지만 그럼요 그럼요 우리 편이 제일 무섭죠 저기 아까 그 발소리 중요하죠 봐봐 이거 올라갔대 마우스가 멈추네 왜이래 어 갑자기 왜이래 잠깐만요 어 진짜 감도가 떨어지나 어 이거 왜이래 이거 잠깐만 아니 30키로 목전에 두고 연마 가능해 기둥 오케이 나이스 오 깜짝이야 제발 마우스 스페셜포스 제발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까 뭐 뭐 밥 먹다가 물기같은게 살짝 묻어서 그랬네 추천 감사합니다 오케이 됐어 됐어 닦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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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패드가 이 부분이 아 깜짝이야 출발해야 돼 무거워 아 깜짝이야 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아 내가 근데 내가 형 안 뛰지 말라고 안 했으면 아하 성공 성공 오케이 오케이 깔끔하게 성공 나이스 봐봐 내가 딱 느낌 왔잖아 스페셜포스 실패 하더라도 이런 방은 키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삥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오늘 많이 나와 주시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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